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닥터 프루스트라는 웹툰을 얼마 전에 완결한 웹툰 작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어딘가 하나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죠 독자들은 감정이 없는 천재 심리학자의 상담기라고 요약을 하지만 저는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잘 모르는 남자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떠나는 긴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속상해 하는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야기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의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정의감에 의심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서 망가진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고 싶었어요 SNS가 될 건 뭐 어디서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 모습들을 그냥 투명하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 끝에서 내 얘긴가 혹은 나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한번씩 해보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헤르마네스의 거의 모든 책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때 참 모범생 같이 책을 읽었던 것 같고요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대작게임들의 스토리 그 대작게임들 안에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줬고요 거의 대부분의 대중예술을 좋아해요 제임스 카메론과 크리스토퍼 논란 작품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자격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 먹고 제일 큰 영향을 줬던 건 SNS 같아요 SNS에서 자기 얘기를 모두가 하기 시작하니까 저에게는 그게 몹시 좋은 관찰 대상이 됐어요 제 첫 기억은 한 6살, 7살 때거든요 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어머님 친구분이 하시는 서점이 있는데 서점의 한쪽 코너가 전부 만화책이었어요 거기 가면 하루 종일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만화를 봤던 것 같아요 어린애들한테는 사실 문화 컨텐츠라는 게 어린이 사주지 않으면 본인이 소비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어린애가 직접 연극을 보러 가겠어요? 영화를 보러 가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만화카페, 만화방, 만화서점 이런 거는 거의 먹자골목 같은 공간인 거고 그래서 저의 기억에서는 수많은 스토리를 처음으로 만끽했던 시기가 그때였고 안 좋아할 수 없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8살 때 늘 만화를 봤던 애였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따라 그려보고 싶어졌고 따라 그렸는데 그 반에 있는 애들이 정말 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그린 그림을 달라고 그러고 그려달라고 그러고 저는 당연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는 그 상황에서 충격을 받아서 만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화만 많이 보는 거에 대한 걱정은 전 공감은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만화를 못 보게 해요 사실 만화라는 매체는 진짜 엄청난 발명품이거든요 글과 그림이 함께 작용하는 종류의 매체는 이것밖에 없고 그래서 얻게 되는 인지적인 효과가 굉장해요 이거는 인지심리학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만화는 컷과 컷 사이 연결되는 그 빈 공백 속에서 독자가 자기 스스로 연상을 해서 두 컷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 치면 행간을 읽는다에 해당하는 인지적인 작용이 거의 늘 일어나는 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 로라도 세상을 계속 접근하는 아이라면 만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다고 봐요 오히려 다양한 만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죠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가 못 보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내 시야를 넓혀주는 게 문화예술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도 체험시켜주고 못했던 경험도 대신하게 해주고 이런 게 이제 문화예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만화라고 봐요 문장이라는 것은 글이라는 것은 기호의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가장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훈련받은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미지는 반대로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동시에 압축적인 정보를 담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장점 단점 중에서 장점만을 골라서 붙인 게 만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필요로 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매체를 모두 다 주고 있어요 따라서 정보를 얻건 어떤 통찰을 얻건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경험을 얻건 만화라는 형식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과 몰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우리에게 세상을 체험하게 해준다면 그 세상을 가장 강력하고도 빠르게 체험시켜 줄 수 있는 도구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 늘 하는 얘기가 만화가가 될 사람들은 지금 이미 만화를 그리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걸 못하는 이유는 아직 제대로 못 그리기 때문에 엉망인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걸 보기 싫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엉망으로 만들어진 만화를 볼 용기만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만화를 그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림만을 그려왔던 나는 그릴 게 내용이 없구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어렵구나 라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뭐 수많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만끽 그리고 만화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덕질 이런 것들이 어떤 얘기를 만들고 싶게 하고요 그 얘기를 만들만한 근육을 붙여줍니다 가급적이면 다양한 걸 만끽하고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